자 들어왔다 잠시 본다 짧게 뭐 길게 했을 건 아니니까 놀아 액션 야 반희야 봤어? 준영이는 약속하는 한 칼이다 컷 야 반희야 봤어? 준영이는 약속하는 한 칼이다 카메라 롤 액션 사실 너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안그래? 카메라 롤 액션 가 닥치고 그만해라 가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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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치고 그만해라 카메라 그 대사의 반응인데 얼굴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크게 줄 필요 없어 네 자 액션 끝 롤 롤 액션 아 뭘 그리고 뭐냐 다시 전화해서 확실해 줘 이게 돈 오벨 정도 못 꺼주네 난 예전에 너한테 이천이나 꺼주지 이천이나 꺼주지 않았냐고 아 친구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려고 그게 친구냐고 어 너 지금 엄청 그만해라 컷 돈 오벨 정도 못 꺼주네 난 예전에 너한테 이천이나 꺼주지 않았냐고 아 친구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려고 카메라 액션 오 준우아 어떻게 좀 되겠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 친구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컷 카메라 액션 컷 컷 어떻게 좀 들렸어 카메라 롤 액션 컷 카메라 롤 액션 아 잘 돼 어 다시 바로 갈게 슛 레디 액션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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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루 컷 컷